Q&A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32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여섯번째 게임, 오늘의 마지막 게임 지금부터 실환 중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마라대 삼성스톰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루킹 삼진!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웃! 변하고 좋네요. 루킹 삼진! 타석에는 송영섭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웃! 열심히 떠와! 이루 Wolf 파울! 포스 앞에 떨어졌구요 01루로!! 파울! 좋은強 유리 cheap cage 좌익수가 너무 뒤에 있었네요 홈인 다시 스코어링 쳤습니다 3유간을 깨뜨려는 자이스 앞에 핥다 2루 주자 3로 돌아서 홈까지 홈까지 홈인 한 점 더 추가는 티마라 쳤습니다 좌익 좌중간을 가려는 안타 공은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2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타자 주자는 아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 3루에서 세일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짧게 아웃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아웃 2루수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접 에이스 바꼈어요 오주원 선수가 내려가고 박재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편견을 좀 깨게 되는거야 독특하고 자기만의 아 잘받아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좌익수 잡아봐요 좌익수 놓쳤어요 아 얼굴에 맞았는데요 자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이 한 점 더 추가하는 티마라 어 쳤습니다 아 좌익선상을 펜스까지 굴리는 안타를 치는 배수일 선수 2루 주자 1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티마라 자 3개 5분 자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아 공 놓쳤어요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티마라 아 아 아 아 아무도 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이 1루 주자 이제 2루로 쳤습니다 중견수 자리를 아 아 아 아 5루 쳤습니다 우익수 아 1루수 미끄러졌고요 1루수가 아 우익 미끄러져서 우리 사이인 야구 수준을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예 자 좋습니다 3루수 잡아서 일루로 1루 아! 공 빠졌어요! 좌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 긍지막한 안타를 치고 2루까지! 3루에서 승부되나요? 3루에서! 자 그 사이 타자 주인하는 3루까지! 아! 공 빠졌어요! 한 점 더 추가하는 팀 아라입니다! 스코어는 9대 0!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1루수 잡지 못하고 우익수 앞으로 가는 안타! 멀티틀을 기록하고 있는 김성환! 쳤습니다! 3루수! 아! 좀루수를 빼뜨렸군요! 3루수 맞고 불절된 공을 이제 좌익수가 잡았고 5분!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우익수가! 아! 우익수 놓쳤어요! 3루 주자! 호민! 타자 주자는 2루까지! 1루수!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익수 1루수! 1루수가 뒷걸음질 치면! 쳐! 놓치는 사이! 들어가! 공석! 자! 공 뒤로 빠졌고요! 3루 주자! 호민! 2루 주자는 3루까지! 1루수!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긴! 짧게 아웃!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2아웃!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루킹 삼진으로 돌려서오면서 오늘의 게임 13대 0으로 콜드 승을 알려드리면서 팀 아라이 16강 지출 확정!